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날도 비가 왔었거든요 꼭 이때쯤 제가 놀이교실 가는 시간인데 이상하게 지난주 화요일날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고 그러네요 비가 오면 좋죠 그쵸 근데 비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보슬비 이슬비 보슬비 고증도 내리고 있어요 점심 식사도 다 하셨죠 저 오늘도 4시에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간이 약간 변경이 돼서 오후 4시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원래는 3시 방송이었어요 근데 오후 4시에 그때 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구요 날씨가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좀 후둡지근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마음만은 밝고 상쾌하게 가지시고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유치님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잠을 조금 못 잤는데 그때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스페너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진짜 눈물이 날 만큼 진짜 감사하더라구요 항상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할게요 사랑합니다 이따가 오후 4시에 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